맨날 이 노래 나오고 맨날 믿음을 지킨 소년 어느 마을에 짱구라는 우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짱구는 아주 나쁜 어린이였어요 내 이름은 짱구야 짱구 난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주먹대장이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다들 혼내줄거야 내 말을 안 들으면 막국동코도 막수이셔 요새 와가지고 내 친구 멍청이가 있는데 멍청이가 이럴려면 안되나 하고 안되고 전부 교회를 가는거야 오늘의 교회도 뭔가 우리 네오를 가만 놔둬보자 어? 멍청이다 멍청이 그래가면 선생님 말씀도 좋고 어? 그리고 예수님 안 믿으면 나중에 집어서 지옥간대 근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간대 이게 웬톡이야 어? 수지맞았다 수지맞았다 난 예수님 믿고 천국 갈거야 아하 아하 예수님의 사랑 양식이야 거절 나와 야 어? 짱구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거야? 나 교회 내가 교회 가지말라고 그랬어 안그랬어 그랬어 몇번 그랬어 서른두번 내가 교회 가지말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교회 가는거야? 교회 가면 너무너무 좋아 야 짱구야 너도 교회 가자 어? 여러분 교회 가면 좋죠? 네 짱구야 너도 같이 교회 가서 예수님 믿자 야 내가 할 일이 없어? 교회 가게? 내가 미쳤어? 교회 가게? 교회 미친 눈만 가냐? 아니야 똑똑한 어린이들이 다 교회 모여있어 자 교회 가자 싫어 너 오늘 헌금하려고 돈 가지고 가는거 있지? 응 천원 내놔 어? 그거 예수님한테 헌금하려고 가지고 가는거야 야 나한테 헌금해 니가 누군데? 예수님 형님이야 아이 말도 안돼 너 그렇게 나쁜짓 하고 그러면 너 나중에 지옥 가는거야 지옥이 어떤 곳이야 인마? 지옥은 없어? 있어 없어 인마 있어 없어 하하하하 왜 때려? 지옥이 있어 없어 아 아 깜짝깜짝 아니 자꾸 왜 때려 없어 하하 아 어린이 여러분 지옥이 있죠? 네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짱! 다들 못생겨가지고 짱구 그러지마 짱구야 너도 같이 교회가서 예수님 믿자 짱구! 꺼져! 나 교회가야돼 가지마 가야돼 아아 멍멍이 있는거야 이렇게 이 짱구는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을 못살게 부렀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짓을 했어요 오늘은 노래를 불러서 오늘 예배를 방해해야 되겠다 그래 노래를 부르자 무슨 노래를 부를까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아아 안쌌어 안쌌어 롤롱 아하하하하 아니 아니 이거 어찌 좋은 노래가 있다 응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멍청이들은 교회당에 모여 살아요 아 아이 그래도 소식이었네 응 내 소식이었네 너야 응 응 이번엔 진짜 좋은 노래 하나 불러야 되겠다 외국노래 네 응 동그들 여기 오 네 내가 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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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왜 그러세요? 너 왜 자꾸 교회 밖에서 시끄럽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너 지난번에도 교회 유리창에 돌 던졌지? 예 그리고 교회 문 앞에다가 똥 쌌지? 오줌도 쌌어요 너 왜 이렇게 매일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너 하나님한테 벌마도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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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없으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추일날마다 교회 와서 이배를 드리겠니? 그리고 너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너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알아요 어떻게 돼? 공동매지가요 아니야 지옥 가는 거야 너 지옥이 얼마나 더 뜨거운지 알아? 얼마나 더 뜨거운데요? 지옥은 이렇게 뜨거워 빨리 어떻게 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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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participate 어두 Bou 지옥은 그렇게 뜨거ません 뜨겁단 말이야 너 지옥 가면 맛있는 것 있는 줄 알아요? 이거 콜라 없어요? 나 못은 콜라가 있어 콜라! 그럼 요구르트 없어요? 요구르트가 어디 있어? 물도 없어요? 물도 없어. 지옥에 가면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잠도 못 자. 잠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거기에서는 영원토록 죽지도 않아. 어? 난 그럼 지옥 가기 싫어. 그렇다면 구원을 받아야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 날 따라해봐. 두 손을 봐. 네. 두 손을 봐. 보게 쓰기요. 보게 쓰기요. 아이고. 이쪽으로. 두 손을 봐. 네. 보게 쓰기요. 자. 예수님. 예수님. 저도 이제부터. 저도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겠어요. 교회를 다니겠어요.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겠어요.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착한 장부가 되겠어요. 이제 부터. 이제부터. 친구를 못살게 벌지 않겠어요? 친구를 못살게 벌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겠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겠어요? 난 아빠가 있는데 엄만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 아빠 말씀 잘 듣겠어요. 교회도 잘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됐어. 이제부터 교회 가는 거야. 정말 나 교회가 더 괜찮아요? 애들이 막 때리면 어떡해요? 괜찮아.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나쁜 애들 없어. 따라와. 그렇습니다. 이리하여 짱구는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을 다들 좋아했겠지만 아주 싫어하는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짱구. 멍청이. 짱구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는 놈들이 누굴까요? 멍청이. 마녀. 맞았어요. 바로 마귀였어요. 마귀는 짱구와 교회를 다니자 아주아주 싫어했어요. 분하다. 짱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아이고, 분해. 짱구가 교회를 다닌 다음부터 친구들을 전도해서 애들이 교회를 많이 많이 나가게 됐다. 아이고, 분해. 분해. 안 분해. 안 분해. 아, 난 분하다. 분하다. 억울하다. 장구 때문에 애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면 이 지옥에 올 손님들이 줄어들잖아.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돼. 나의 즐거움은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를 많이 짓고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서 이 지옥에 와서 안 뜨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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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잘 다녀가지고 이 지옥에 나가면 난 무슨 재미로 살아 안 되겠어 여기 원담동 당당마귀를 불러야 되겠다 내가 혼내주어야지 이 동네동네마다 당당마귀들이 다 있어요 여기 원담동 당당마귀나오너라 예! 그러셨습니까? 사탄대왕님! 야! 너희가 알아? 뭔데야! 장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와! 신났다! 뭐가 신나 이놈아! 팍팍하게 우리 마귀들에게는 신나는게 아니지 아 그렇구나 마귀들에게는 불한일이다 억울한일이다 이제 알았어? 아이 그럼 어떡해요 어떡하면 좋아요 장부를 교회를 못 다니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아하 어떡하면 좋을지 생각해봐 예! 다 좋을 수가 있다 뭐야! 장부 아빠를 이용하는거에요 오빠! 예! 장부 아빠를 이용해서 장부를 교회를 못 다니도록 꼬시는거에요 어떻게 꼬시는거에요 어떻게 꼬시면될까 있잖아요 회사애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장부는 아직도 스마트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8 에잇! 갤럭시 8 스마트폰을 사준다고 약속을 하고 교회를 못 다니게 꼬시면 교회를 안다닌거에요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에게 한번 써먹어볼까? 예! 한번 써먹어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내가 요새 새로나오는 삼성 갤럭시 8 갤럭시 8 스마트폰을 사줄테니 교회 나가지 마세요 싫어요 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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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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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가면 좋지 졸츠가 있어요 뭔 동수야 있잖아요 여름에는 수영장이 최고야 수영장 일요일날 수영장에 가자고 오시면 장부가 교회를 안 나가고 수영장에 놀러 갈거에요 워터월드 워터월드 그래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에게 한번 써먹어봐야겠다 어린이 여러분 네 어린이 여러분 네 우리 일요일날 교회 가지 말고 수영하러 가요 수영장에 가세요 수영장에 가세요 실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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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에 빠졌어 아 우리 장수 빼야겠네요 졸츠가 있어요 또 무슨 졸츠야 41 비쌸해야 수영장에 빠졌다고 rep 휴구 에버랜드 가자고 꼬시는 거야 좋아, 여기 있는 어린이에게 먹어봐야 되겠다 우리 다음주일날 교회가지 말고 에버랜드 가자 이리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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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꺼져! 사퇴하세요! 사퇴! 사퇴! 아유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에이 온당돔 당당마귀가 저렇게 뭉청해가지고 애들이 봐 교회를 가장 얼치 좋은 수가 있다 짱구 아빠가 술을 많이 먹으니까 짱구 아빠를 통해서 교회를 못 다니도록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짱구가 아빠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다니게 될 거야 하하하하 짱구 아빠는 술을 많이 마시니까 술을 먹을 때 내가 이건 또 뭐야 이건 아 이거 뭐야 짱구 아빠가 술을 먹을 때 내가 짱구 아빠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야지 나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는 세주를 가지고 있어 하하하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커서 술을 많이 많이 마셔야 돼요 알았어요? 아니다! 소주 많이 많이 마셔야 돼요 알았어요? 소주! 맥주! 시럽! 포도주! 시럽! 아잇! 쥬스도! 아잇! 알았어 알았어! 이리야야! 이리야야! 이 마귀는 짱구 아빠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짱구 아빠는 술을 마시다가 마귀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아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죽으러 오고 있었어요 짱구 아빠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내 싸고 들러간 그 옛날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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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러워 어우 너무 많이 토했다 오늘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어 얼마 안 마셨는데 겨우 소주 20병 밖에 안 마셨나 으하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어지러워 아 아 어지러워 어떡해 어떡해 장보 아빠는 그만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장수는 저녁이 되자 이제 예배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정글 끝나지 마태강 주인보가 남성 어떤 아저씨가 길에서 잠을 자고 있어 아이참 길에서 잠을 자고 그러다가 나중에 차에 치고 그러면 얘네 어떻게 되느냐고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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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네 아빠 자부야 아 이래서가 너 어디 갔다 오는거야 저요? 저 교회 갔다 오는대야 야 이래서가 교회를 뭐하러 가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데요 아빠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자꾸 술 많이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시그라 이거 저기 아빠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래 야 이리 와 내가 술을 마신지 몇 년 전인지 알아 몇 년 됐어요? 40년이야 40년 술을 40년 동안 먹었는데 이제 와서 마시지 말라고 싫어 아이 아빠야 술은 나빠요 몸에 해로워요 건강이 안좋아요 그러면 건강이 안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 무슨 소리야 좋아 아빠 끊어야 돼요 왜? 자 아빠 이제부터 술 끊으셔야 돼 네 너 이리 와 너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교회 가라고야 아빠 자 교회를 다녀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돼요 아빠도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약속해요 싫어 너 이리 와 교회 다니고 그러면 안 돼 너 이리 와 봐 왜요 너 매를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어? 왜 이리 왜 때려 너 자꾸만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너 매도 맞아야 되겠다 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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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안 맞을 거예요 아 이리 저기 매도 안 맞아 이 여기 맞춤 봉수이네 이리 와 어? 아빠 아빠 교회 갈 거야 맘 맞을 거야 어? 어? 교회 갈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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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가 어? 어? 어구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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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지마? 싫어요. 나 갈 거예요. 나 갈 거예요. 아이고 우리 누굴 닮았어요. 이렇게 고집을 세요. 아빠 닮았어요. 아 이놈 안되겠다. 뭔지 좋은 수가 있다. 그래 얼마 전부터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그랬지. 스마트폰을 사줄 테니 교회 가지 말라고 보시는 거야. 장구야. 네. 너 스마트폰 사달라고 그랬지. 네. 너 아빠가 이러네. 월급 다 가지고. 삼성 갤럭시 A 스마트폰을 사달라 테니 교회를 가지 마.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 싫어요.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애들이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공부 못해요. 게임하게 되고. 난 그런 거 안 사요. 아 이놈이 정말. 야 이놈아. 뭐요. 아 이거 정말. 아 좋은 수가 있어. 수영장이나 수영장. 너 다음 주일 날 아빠하고 왔지. 수영장 가자. 싫어요. 저 교회 가야 돼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또 뭐가 있지 얘들아. 교회 가는 거. 아 맞아 에버랜드 에버랜드. 아하하하. 아. 네. 짱구야. 네. 다음 주일 날. 네. 이 아빠하고 에버랜드 놀러 가자. 싫어요. 나 주일 날 교회 가야 돼요. 아이고 이놈이야. 아이고 완전히 돌았구나 돌았어. 아이고 완전히 돌았어. 어린이 여러분. 짱구 돌았지요. 싫어. 싫어. 일러봐. 어휴. 자 아빠 따라해봐. 네 뭐라고요? 자 지금도 따라해. 나는. 나는. 이제부터. 이제부터. 절대로. 절대로. 교회에. 교회에. 안 다니겠어요. 잘 다니겠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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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거 한테 구라 이리 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근처에 좋은 수가 있다. 장구야! 너 저기 저기 저 아랫마을에 있는 우리 밭 알지? 내일 말이야 주일날 저 밭에 있는 풀을 다 뽑아야 되는데 아빠가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풀을 뽑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아빠 대신에 저 밭에 있는 풀을 좀 뽑아주면 안 되겠니? 나 교회가야 돼요 아이고 나 그럼 아빠 허리 아파서 죽어도 괜찮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아빠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병원에 간다고 내 뜻이 아니야 아유 제발 난 대신해서 밭에 풀을 뽑아주지 않겠니 아빠 나 교회가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빠 아이고 야구야 우리 이럴날 아빠 대신에 밭에 있는 풀을 뽑아주지 않겠니? 아유 어떡하지? 알았어요 아빠 아 그래 그래 아이고 역시 우리 아들이야 아이고 아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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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난 너만 믿는다 아이고 난 너만 믿어 짱구야 너만 믿는다 아휴 어떡하면 좋지? 아휴 어떡하면 좋지? 아휴 어떡하면 좋지? 아빠가 나를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르쳐주세요 예수님 가르쳐주세요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일을 다 해놓고 내일은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다 아저씨 오늘 밤에 일 다 해놓는데 이리야야 짱두는 그날 저녁에 일을 전부 다 해놓고 그 다음 날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기로 결식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아빠를 전부하기 위해서는 아빠가 시키는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밭 앞에는 흉갓집이 안하고 있었어요 그 흉갓집은 옛날부터 도깨비가 나온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정말로 무시무시하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옛날부터 도깨비가 나온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올라오라 절대로 숙지하는 거야 예수님의 처음부터 일을 해야 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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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러다가 안되네 어두운 일을 뽑아야겠어 야야야야야 야야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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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야 아휴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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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도록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밭에는 오래된 부렁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Ah 안줘 아프다 새벽에 불렸어 bility 아휴 독이 퍼지는 것 같아 아휴 아홉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 일을 다 하지 않으면 내 집을 갈 수가 없어 열심히 일을 다 읽고 이렇게 짱군은 열심히 뱀에게 불렸는데도 열심히 일을 뱀어요 이렇게 열심히 손을 뻗고 그리고 어느 해 새벽이 되었어요 어지러워 어지러워 이렇게 짱군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어디선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 진짜 피를 흘려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짱군이야 짱군이야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단다 너의 모든 죄를 흘려 죽었단다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아파요? 무지 아프다 정말요? 그럼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하지만 너희들이 구원 받아서 전국 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쳤단다 예수님 알겠어요 저는 우리 아빠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무리 아파도 열심히 일을 할게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짱군이야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너희 아빠도 꼭 교회를 나오게 될 거야 네 알았어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대로 아빠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어요 예수님 어? 어? 꿈이었다 예수님의 날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러 돌아가셨어 남은 일을 열심히 해야지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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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út encouraging 야! 야! 아! 이리하여 더 열심히 불을 mort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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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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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부만장군은 지쳐서 슬어주고 말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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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옷은 안지쳐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빠가 술이 깼어요 아빠가 술이 깼서 보니까 짱구가 없었어요 짱구야 짱구야 아니 녀석이 어디 갔어 이내날 아침에 아니 녀석이 어딜 갔어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아니 여러분 짱구 못 봤어요 짱구 봤어요 못 봤어요 아래 있어요 어? 아래? 짱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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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이고야 손에 피가 묻어있잖아 아 아 짱구야 이거 웬일이야 누가 이 안방 쪽에 와가지고 일을 하라고 그랬어 어떤 놈이 그런 일을 시켰어 아빠가 시켰잖아요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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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일을 안 하고 싶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정말이에요? 네 아유 짱구야 아 짱구야 내가 잘못됐다 아유 일어나봐 눈 좀 떠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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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도해 아유 그래 예수님 잘못됐어요 우리 짱구가 정신을 차리게 해주세요 아유 그리고 짱구가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짱구가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유 어 뭐가 벌떡 일어나는데 아유 아유 예수님 짱구가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짱구가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니 뭐가 벌떡 일어났는데 다시 예수님 우리 짱구가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 짱구야 늘렸다 아빠 나 오늘 교회 가야돼요 그냥 어 교회 가야지 교회 몇시부터야 열 열 열한시부터 예배 시작해요 어 빨리 가야지 아유 빨리 빨리 자 빨리 어 빨리 어 어 어 아 짱구야 아유 아 아빠도 이제부터 교회를 나갈거야 할렐루야 어 어 갑자기 할랄라라요 야 짱구야 어 왜요 갑자기 왜 할랄라라요 할랄라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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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어 그래 어 좋은 얘기냐 자 그리고 아빠가 이제부터 어 여기 있는 이 밭을 교회자가 받쳐서 예배당을 새로 짓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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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혼란하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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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야 아빠 아빠 정말이죠 이거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맞죠 그래 내가 이 밭을 하나님께 바쳐서 여기다 예배당을 짓도록 하겠다 아 야 되게 좋아하겠다 우리 목사님 아 신난다 이리아야 짱구 아빠는 그날부터 짱구와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복받는 어린이들이 바로 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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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